라이징 라이징 없어요 눈에 이렇게 들어가냐 맞은편 10번에 사람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는 어떠세요 느낌이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연자리 까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쟤 여기 깔고 그 친구 그 옆에 깔고 다시 올라가려니까 짜증나네 와 벌써 벌써 힘든데 어떻게 맹규야 자대 깔겠어 자 오늘 맹동지 오늘은 유튜버 입질행님도 같이 합니다 노지 낚시의 진한 손맛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제가 불렀습니다 자 직벽에 하루를 묵을 좌대와 텐트를 꼼꼼하게 설치를 하구요 아무리 봐도 비올 날씨가 아닌데 이게 비 온다고 아 역시 경치 하나는 끝내주네요 자 오늘은 맹동지에서 직벽 낚시 합니다 18척으로 낚시를 시작하고 역시나 3m권을 노리는 중축 낚시를 합니다 오늘 떡밥은 포테이토 대립 단품만 사용해서 가볍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찐은 7목 맞추고요 떡밥을 달아서 열심히 낚시를 해봅니다 현재 맹동지가 밤조항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낮에는 붕어가 한마리 두마리 겨우 나오구요 주로 밤에 입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피레미가 찌를 쪽쪽 빠네 어째 찌가 조용하다 갑자기 뭐 너무 뜨거울때는 쉬면되죠 뭐 너무 뜨거울때는 쉬면되죠 아직까지는 할만하잖아요 자 피레미가 순간적으로 싹 빠졌을때 집중해야됩니다 집중해야됩니다 야 뭐여 요거 붕어 입질인데 남들 밥 두개 줄 때 밥을 하나 주면은 붕어들이 필요한데 남들 밥 두개 줄 때 밥을 하나 주면은 붕어들이 필요한데 김치 고단 오오오 피아노 소라리 새끼 이거 한 30만원 안되는데요? 자 1차 음식 짬뽕 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형님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양념 투하 들어갑니다 다 보면서 짤쓰기 간보면서 해야해요 와 진짜 대한버거 근데 오징어도 많이 넣는데 그러니까 그런거 오징어같은거 어디갔어요? 오 자 맛있는 짬뽕을 한그릇 하고 좌대에 누워서 잠깐의 휴식을 취해봅니다 야 비 희한하게 오네 하늘이 이렇게 어? 굴 때리네 이거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비가 온다고? 오 오 좋아좋아좋아 오 좋아좋아 엥? 에헤이 아직도 못떨어? 아직도 못떨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야돼 뒤로 일어나 우리가 맹동해서 바닥에 안되는 이유지 아우 아우 손맛을 그냥 아직도 안떨어? 랜딩을 몇분을 하는거에요 맹동은 웬만하면 바닥에 대면은 안돼 형 낚싯대 부러지는거 못봤냐? 자 우리 입지뢰님 네 아주 처출조에 찌나 손맛보네요 자 붕어가 밤이 딱 되니까 엄청 들어왔습니다 네 찌옆해서 라이징하고 날립니다 많이 놀수록 불안합니다 네 너무 안먹어요 아아 이렇게 안먹을 수가 없는데 자 지금 보면 밥이 내려가다가 살짝 받치면서 올라오죠 붕어가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수심층 보다 조금 더 위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찌를 한 20cm정도 내려서 한 2m 70정도로 맞춰놓고 다시 한번 투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너무 밝아요 오늘 아아 죽어서 그럼 몸짓이 많아요 나올꺼에요 또 붕어는 엄청 들어와 아이씨 아이씨 우와 내려가는데 쪽 빨아버려 완장하겠네 낚싯대를 제대로 안 잡고 있어갖고 낚싯대를 제대로 안 잡고 있어갖고 자 붕어의 입질이 들어옵니다 탁탕 먹어주고 나와야 되는데 아아 히트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시작하면 그놈은 꼭 잡아내야죠 감사합니다 자 먹는 붕어들은 지금 전자지가 12푼 정도 되는데 좀 고부력에 들어가는데도 그냥 여지없이 밥을 따라 내려와서 탁 하고 먹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맹동지의 매력인데 에에 바로 앞인데 아니 찌압해서 놀아요 이야 환장하겄다 저 정도면은 밥질 하면은 따라 내려와서 탁 먹어야 되는데 맹동이 원래 저렇게 라이징 하면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지금 붕어는 엄청 들어왔는데 붕어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제가 들어간 그날 배수를 멈췄습니다 아 뭔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또 끝내주는 감자탕 한 그릇 하고 너무 맛있다 푹 잠자리에 들고 일어납니다 왜 어제 초저녁에 랜딩님 그 몇번 헛박 났을 때 그때 이미 오늘은 안되는구나를 알았어야 되는데 바라케를 써도 안먹어 그쵸? 난 흔들리도 못 쳐봤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래도 아쉬움이 있어야 또 다음 출조가 있는 거겠죠? 낚시는 끝까지 먹방이야 더 줘요 amongstlü 저의 꼬리